1편에서 티찰라의 존재 의미가 뭐였나요? 최빈국이라고 멸시받던 와칸다를 세계에 드러내면서 와칸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간의 화합도 이뤄내는 그런 멋진 왕, 개혁군주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왕의 석어는 힘들겠죠 슬프고요 근데 와칸다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티찰라가 죽은 것도 죽은 건데 허브가 불타 없어진 거 그게 존나 악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되살렸어 찍어서 복사를 할 수 있어 그럼에도 와칸다는 왜 엉망이 되었냐는 겁니다 대체 왜 와칸다라는 국가는 한 인물의 죽음에 이리도 휘둘리는 약한 국가냐는 거죠 티찰라가 아니라 채드윅 보스만을 추모하기 위해 현실과 영화의 경계를 깨트려버림으로써 와칸다를 병신으로 만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티찰라가 안 나왔어야 됐습니다 추모에서 그쳤어야 됐어요 영화 내내 티찰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추모로 이미지 챙길 겸 남은 피규어 재고 털겠다로 보여지거든요 추모가 하고 싶었다면 블랙팬서가 아니라 슈리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야지 제가 추모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요 조던필 감독의 겟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에서 비판했었던 할리우드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와칸다 포에버거든요 와칸다 포에버는 미국 흑인 민족주의를 띄고 있습니다 와칸다가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 만든 연방국가라는 점에 고립집단과 화해에서 국토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 그 부족들의 문화가 한데 섞여 와칸다의 문화가 되었다는 설정까지 미 연방국가의 믹싱볼 사회상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PC하죠 흑인들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역겨운 행위입니다 미국 중심주의니까요 미국에서 벗어나 있는 흑인들은 와칸다 포에버 PC의 배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겟아웃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인공인 크리스가 백인 최면 술사로 인해 성큼 플레이스로 끌려갑니다 본인의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이 무엇에 대한 은유인고 하니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서 자유를 빼앗아버렸던 역사에 대한 은유입니다 파티 장면에서도 백인들이 크리스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너도나도 흑인에 대한 우호도를 과장해서 표현해요 알고보니 흑인을 납치해서 최면 상태의 노예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집단이었고 상품 가치로서 흑인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디즈니가 행하고 있는 피상적인 PC의 민낯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뷰하고 있는 와칸다 포에버의 민낯이고요 정말 기괴합니다 마치 이게 흑인 서사라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국엔 미국주의 영화고 거기에 흑인들을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중심인데 문제될 게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선 아프리카라면 이래야지 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동양으로 비유하자면 이스턴이라는 동양국가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기모노를 입고 하회타를 쓴 채 소림사 무술을 하는 슈퍼히어로가 있어 점심에는 파타이를 먹는데 뭐냐고요 이게 대체 그래놓고는 우리는 동양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동양인을 배려해줬습니다 뭔 개소리냐는 거야 이게 오리엔탈리즘을 아프리카로 옮겼을 뿐이에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넓어요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풍습이 다르겠죠 근데 이걸 그냥 퉁쳐버린 겁니다 아이 뭐 아프리카 흑인 애들 대충 북치고 춤추고 장리식 때 웃고 떠들고 우당탕탕 하겠지 이거잖아요 흑인들이 본인들의 뿌리와 역사를 잊은 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미국에 흡수가 되어 흑인 뭉탱이로 뭉쳐져버린 거 말콤엑스가 주장했었던 흑인 민족주의입니다 와칸다 포에버는 사실 이 관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미국 회사가 미국 감성의 안전빵으로 통하는 방식으로 영화 만드는 거 오히려 좋다고 봐요 자본주의 사이인데요 그러면서 고결한 척은 왜 하냐는 겁니다 이딴 방식으로 채드윅 보스만을 어떻게 추모하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태도 아닌가요? 이게 존나 역하다는 겁니다 여태껏 나온 마블페이지4 영화들 중에서 가장 역해요 이렇게 섬세하지 못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선민의식은 왜 내보이고 있냐는 거죠 본인들이 주장하는 PC를 채드윅 보스만의 죽음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반드시 넣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추모도 해야 되고 흑인 여자아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꽃을 못 피우니 와칸다에 와서 날개를 펼칠 수 있고 등등 이미 틀을 정해두고 직소 퍼즐을 끼워놓고 있으니 얼마나 영화가 갑갑하겠습니까 진짜 토르가 10배는 나왔다 생각 없이라도 볼 수 있었으니까 사실 아이언하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 얘기를 하지 않고도 리뷰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캐릭터라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잼미니를 보는 느낌입니다 다들 곡소리 내는데 야하하하 양말 빠꾸트렸대요 이러면 이제 한번 쳐다봐 알았어요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절하는 사람한테 가서 똥치매 너 뭐하는 거니? 야하하하 이러는데 갑자기 이 꼬맹이가 넘어져서 대가리가 깨질 뻔한 걸 구하다가 상주가 뒤졌어 그래서 다시 또 옆방에다가 상을 치러 티찰라 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티찰라 상의 상주 상을 또 옆에서 하고 있어 그때서야 이 아이언하트라는 잼미니 새끼가 옆방 가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하면서 상주는 죽었잖아 그럼 상주를 딸내미가 맡을 거 아니야? 근데? 딸내미 상주 병신은? 잼미니한테 가갖고? 야야 고생했다 니 덕분에 그래도 상 잘 치뤘다 어머니 홈백도 잘 태웠어 선물로 테슬라 한 대 줄게 이지랄병 하고 있어 옆에 있는 친척들은 얼마나 속 터져 이런 캐릭터예요 아이언하트는 있으면 안 되는 캐릭터라고요 심지어 메인빌런이라는 네이머도 더 날뛸 수 있었고 더 빡칠 수 있었거든? 장례식이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아 이게 사람이라면 좀 아 나 사람 아니지 아 나 신인데 그래도 신이어도 이건 좀 천륜을 거스를 순 없지 야 전쟁 그만하자 이러고 가잖아 그래도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언맨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후계자니까 아이언맨은 어떤 캐릭터였었나요? 설저히 자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회사 무기 여기에다가도 팔고 저기에다가도 팔고 근데 납치를 당해서 보니까 내가 만든 무기들한테 둘러싸인 아이러니한 상황에 부닥친 거야 그러곤 아이언맨으로 갱생해서 탈출해 그 갱생한 아이언맨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핵폭탄을 안고 우주로도 나가고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핑거스냅을 해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하고 떠나보냈단 말이야 이런 캐릭터의 계보를 잇는 후계자를 왜 천재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재인 어린 흑인 여자애가 PC의 힘으로 차지해버려 어떻게? 수년간의 연구로 뚝딱! 남들 밥 한 그릇 뚝딱 할 때 얘는 슈트 하나 뚝딱 만들어 허 슈이랑 구도가 굉장히 비슷하죠 젊고 어린 재능 있는 흑인 여자애들은 수년간 노력해서 뚝딱 뭐가 나오는 아이들 그래도 되는 아이들 3살 때부터 아빠랑 자동차 순리를 했대요 그래서 천재래요 이게 납득이 갈만한 서사인가요? 차라리 감자총을 만들던 아이언맨 3의 그 꼬맹이가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을 갔다 왔더니 슬픔에 젖어서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거야 이 꼬맹이가 토니 스타크의 의지를 이어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기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래서 슈트가 나왔고 그래서 이 아이가 2대 아이언맨이 된다라는 이야기였다면 네 도독년이 기술을 훔쳐 슈트를 만드는 그딴 모습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백인 금발 남자애잖아요 씨발 거 자 PC에 찌들어있는 인류 평등 박의 사랑 PC주의자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흑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자라나는 백인 아이들은 뭐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태생부터 잘못된 애들이요? 장면들도 아이언맨이랑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기절해서 겨우 깨는 어벤져스의 장면이라든가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그냥 웃기게 흘러가 패러디만 하는 거야 엄청난 기술을 가지는 와칸다에서 왜 고철덩이를 망치로 때리고 있겠냐고 뭐겠어요? 아이언맨이 이 장면 따라하는 거잖아요 뭐 이대 아이언맨 줄 거면 제대로라도 주든가 어디서 씨발 은맨 코스튬을 입혀다 놓고 아이언맨이래? 뒤질라고 저는 오코에가 블랙팬서가 되었어야 한다고 봐요 노블레스라는 웹툰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웹툰 속 뱀파이어 종족은 막강한 무력을 가진 수호자 노블레스라는 존재와 뱀파이어 무리의 지도자 로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처럼 오코에가 허브를 마시고 몸이 막 못 견뎌 근데 이제 선조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에 티찰라가 나와서 딱 얘기해 블랙팬서는 고귀한 존재다 와칸다를 지키고 수호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코에가 블랙팬서가 되어서 액션 한 사발이 싹 조져주고 상상해보세요 창 던진 다음에 손톱 팍 세워가지고 달려드는 거 와씨 존나 멋있겠다 슈리는 또 전통 지키는 거 존나 싫어하자네 여왕이 된 슈리는 블랙팬서는 와칸다를 지키는 수호자다 고로 와칸다를 사랑하는 국민은 모두 블랙팬서가 될 수 있다 와칸다 포에보로고 딱 올라오고 이 왕족의 피가 없더라도 계승되어야만 진짜 와칸다가 영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디즈니가 얘기하는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피시적 메시지도 합리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티찰라에 대한 추모도 되고 너희 흑인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훨씬 나은 메시지에 뽕도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쿠키로 티찰라 주니어가 나와서 오코에한테 무술 수련 받으면서 오코에가 묻는 거지 넌 누구라고? 나는 티찰라 주니어 블랙팬서가 될 와칸다의 국민입니다 하고 2번배 손모으는 자세 하면서 딱 끝나 그리고 채드윅 보스만을 기리며 이러면 떡밥도 뿌리면서 아름다운 퇴장도 추모도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좋냐고 아이언하트는 뭐하고 있냐고요? 글쎄요 집에서 자고 있지 않을까요? 뭐 알밭니까?